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구찌 2편 저는 옷은 원래 사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구찌 옷을 사게 됐는지 옆에서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지금 제가 공주가 됐는 줄 알고 착각을 했나 봐요 처음 느껴봤어요 쇼핑백 3개 4개를 한꺼번에 제 차에 직원들이 갖다 주니까 정말 퓨리티우먼처럼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나 사고 내일 또 가고 하나 사고 내일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재미였는데 다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해본 적은 없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맨날 이런 날만 있다면 코코 언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샤넬을 이번에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샤넬에서 그냥 딱 떨어진 정장을 하나 입고 결혼식이든 큰 회사에 미팅이 있든 조금 차려입고 갈 옷이 없더라고요 지인 덕분에 굳이의 스타일링 클라스에 초대받았는데 3,4명 불러서 스타일링 클라스를 하는데 그날도 저는 그냥 구찌는 내 옷이 아니야 하고 돌아왔죠 이왕 하나 사서 오래 입을 건 샤넬에서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샤넬은 구경할 수가 없다 옷을 치사해서 안 살란다 구찌 가서 살란다 옷이 없나? 돈이 없지 돈 있을 때 빨리 자켓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제가 구찌를 가게 됐어요 전 딱 떨어지는 정장 반팔 자켓 하나만 살래요 하고 갔어요 반팔 자켓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구찌 쇼윈도에 여러 번 정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전 딱 하나 반팔 자켓 하나 봤는데 지금 자켓 4,5개 이렇게 제볼처럼 플렉스를 한 기분은 좋았지만 또 저는 코피를 두 번 닦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자켓 하나 제가 택도 안 뗐잖아요 이 자켓 하나 입고 청바지 하나는 제 친구가 선물로 해주더라고요 구찌라고 바닥에 아주 크게 써 있는 그럼 이 바지랑 재킷 가방이랑 들면 너무 예쁘겠지 그렇게 해서 나 결혼식이나 어디냐 인사하러 다니면 되겠다고 하나를 돌아서는데 내 친구가 얘 지금 구찌에서 이런 옷을 입어야 돼 하고 제가 지금 입은 옷을 저한테 권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입으니까 너무 예쁘네 구찌 직원이 저한테 또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대표님들 지금 이거는 바잉 하셨어요 이거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데 나는 별론데 하는데 다들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게 마네킹에 있어서 어 이것도 반팔 자켓이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 사실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이게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이게 예뻐서 이거 하나만 사도 될 건데 옆에서 친구따라 강남 가서 제가 진짜 다리 부러졌어요 색깔 불리는 거 더 살 일은 아니잖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샀어요 근데 이거 입고 갈 데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찌에서 제일 미는 옷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100m 전방에서도 구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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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찌라고 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어머 내 나팔바지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 내 다리가 50cm라고 예를 들면 80cm로 보이더라고요 안 살 수 없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챙겨봤더니 구찌에서 이번에 핑크 오렌지 파랑으로 전부 구찌 구찌의 로고가 신상품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 수 없어서 또 이것까지 겟했어요 어때 여러분 잘 산 거 맞나요 플렉스 했어요 이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서비스로 제가 꼭지 옷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꼭지 구찌 사랑하나 봐요 제가 조금 더 사랑했네 이번에 저 구찌꼭지 아니 코코 구찌 구찌 초이 말도 안 된다 코코 구찌 코코는 꼭 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욕심 많은 코코 언니 근데 꼭지 좀 잘못 산 것 같더라 왠 줄 알아요 난 이 카라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요걸 좀 어떻게 제가 만들어 볼까 싶다고 목이 너무 짧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꼭지 보고 한참 좀 많이 열어라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가슴이 없어서 야하지 않아 원피스로 입어야 되나 어때요 여러분 예뻐요 요거 딱 내 스타일인데 요거 막 구찌꼭지 뭔데서도 보인다 구찌 이번에 이 로고가 시그니치인 거 같아요 구찌꼭지에 버려서는 안 되는 구찌 마크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구찌도 이제 사랑할 거야 샤넬이 날 버렸나 봐 옷 하나가 없더라고 가격도 너무 비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제 구찌 초이 그래도 코코 언니가 이쁘다 구찌도 이번에 셀렉을 잘 한 거 같아요 항상 가면 구찌도 옷이 없고 사이즈가 없어서 다 전략인 거 같아요 사이즈 구해 드릴게요 막 사게끔 인기가 많아서 사이즈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브랜드들이 한국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솔드아웃 이러면 다들 뭐 나도 가서 사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패션계의 전략인 거 같아요 저도 열심히 코코 초이 유튜브 안 보면 안 돼 이렇게 만드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